서른여고비면 대체 얼마나 늙은 걸까? 바나니 씨, 출석여고 부름으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크합니다. 잠깐만요. 아니에요, 저 학교 앞에서 이렇게 확 열어제 끼고. 그럼 변태 아니에요. 야! 네, 네, 네. 영업이 안소니다! 여기 아이디가 똥싼이, 안소니가 누구야? 서른일곱 살의 어느 날, 네가 내게로 온 거야. 바나니. 여기 꼭. 하나. 하나. 하나.